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어 학습자 이리안이라고 해요 오늘 한국어로만 생각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업데이트 2번입니다 업데이트 1번 얼린지 3시간쯤 됐어요 그땐 좀 긴장이 됐는데 지금 익숙해지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아마 자신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상은 녹음한 후에 내가 듣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보위됐다라는 드라마를 이 2회 봤어요 그 드라마는 다 본 후 평론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녹음한 후에 인터넷 기사 읽을 거예요 무엇을 한지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언어 배우 언어의 때일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해서 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요 다음에 뵈요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